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마땅히 해야 하는 것만 생각하고 실제로 현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무시하면 낭패를 당하고 말텐데 문재인 정부는 원전산업생태계 파괴에 이어서 화력발전생태계도 완전히 무너뜨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하는 일을 보면 저 사람들은 밥이 어디서 오는가를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생산을 해야 돼 돈을 벌 수가 있고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조차 없구나라는 그런 판단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해외석탄발전검지법입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김성환 우원식 민형배 이소영 의원은 7월 말에 해외석탄발전투자금지사법 한전법 숙출입은행법 산업은행법 무역보험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습니다. 각 법안은 한국전력과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한국무역공사 등이 해외석탄발전소 투자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한국의 해외발전사업을 갖고 수출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법을 대표 발의한 우원식 의원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해외석탄발전사업 탓에 한국정부와 국제사의 강력한 비판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훨씬 더 내밀한 이야기는 환경단체들이 그동안 석탄사업은 비윤리사업이니까 해외투자를 하지 말라 이런 압력을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들에게 가했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셈입니다. 법안은 공포된 이후에 즉시 시행될 예정이고 여당이 압도적인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현재의석구조로 보면 법안은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에 따라서 환전이 의욕적으로 베트남 등재에서 추진 중인 총사업이 2조 5천억, 한전지분 참여 규모 2,200억 정도의 석탄발전소 건립계획도 중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베트남 봉항2발전소 사업투자가 결정되면 삼성물산과 두산중공업이 설계, 조달, 시공 사업자로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는 대출 및 보정을 쓰게 되고 또한 수출입은행은 베트남 정부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금융지원을 확양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석탄사업의 생태계 붕괴입니다. 석탄사업의 해외수출이 중단되면 기업들은 원전에 이어서 국내 석탄발전소출산업 생태계가 치명적인 타격을 입고 붕괴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해외석탄발전사업은 건립부터 설계, 조달, 시공 및 운영까지 한국전력과 대기업 건설에서 중소 및 중견기업들이 참여하면서 공공과 민간이 회법사업으로 추진하는 이른바 팀코리아 프로젝트입니다. 한국은 현재 석탄발전산업 분야에서 원자력산업 분야와 마찬가지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탄소 배출량을 크게 줄이는 초초임기압 기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아직까지 이 기술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만일 한국기업이 수출할 수 없게 되면 그 빈자리를 기술력이 낮은 중국업체가 채울 것으로 봅니다. 이를 정확하게 홍콩 매체인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가 지적합니다. 이 신문은 한국이 빠져나간 빈자리를 중국기업이 대거 차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발전설비 분야에서 선두그룹인 두산중공업의 경우는 원전산업의 비중이 15% 석탄화력발전사업의 비중이 40% 정도를 넘었습니다. 두산중공업이 2020년도 6월 달에 인도네시아 자와 9호기 10호기를 석탄발전사업부를 수주하면서 약 15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7800원의 수주액을 기록하게 됩니다. 이런 해외사업에는 342개의 국내 협력업체들이 함께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인도네시아 사업에서 중소 및 중견기업의 매출규모는 약 7억 달러에 이를 정도입니다. 두산중공업의 해외수주사업의 50% 이상이 석탄발전사업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미뤄볼 때 해외 석탄사업에 대한 국내의 공공기관의 투자가 일체검지가 되면 두산중공업도 막대한 타격을 받고 석탄사업발전 생태계에도 거의 와해될 지경으로 내몰릴 것으로 봅니다. 현재 세계에서 석탄산업발전의 해외수출을 위해서 투자자금을 제공하여 있는 국가는 중국이 500억 달러 일본이 174억 달러 한국이 58억 달러 인도가 16억 달러 그리고 독일이 0.3억 달러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석탄발전사업의 해외수출검진은 탈원전정책처럼 설착산업발전의 생태계를 완전히 붕괴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산업생태계를 하나 만들어내는데 대략 한 세대 혹은 두 세대 정도가 소요되고 그것도 큰 행운이 함께해야 제대로 된 산업생태계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정말 아마추어 정부는 아마추어답게 행동합니다. 아마추어 정부는 원전산업의 생태계를 붕괴시키는 것을 가열차게 추진한 바가 있는데 이번에는 깊은 생각 없이 또 한 번 석탄발전사업 생태계를 무너뜨릴 그런 의욕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탈원전정책이어서 석탄발전사업 수출까지 금지시키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을 보면서 사람이든 회사든 나라든 자기 형편에 맞춰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해보게 됩니다. 자기 형편을 모르고 자기 자신의 실력을 모르고 부하내동하다 보면 모든 것을 다 잃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340여 개 정도 되는 협력업체에 딸린 식구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리고 한국이 세계 최고의 석탄발전기술을 소유하게 됐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그런 엔지니어들의 헌신과 노고가 있었겠습니까. 그런 것을 정책이 그냥 한순간에 허물어버리는 겁니다. 국회의원들이. 탈원전정책을 참 보면서 또 개탄했는데 이번에는 또 석탄발전사업 수출까지 금지시키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을 보면서 정말 대책이 없다는 그런 한탄이 절로 나오게 됩니다. 일본도 투자자금 지원을 해서 자국산업의 수출을 지원하는 판국에 탄소가스 배출량 줄이기에 동참해야 된다는 그런 명분을 살리기 위해서 귀한 자국산업을 죽이려 드는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들은 도대체 어느 나라 국회의원들인가라는 것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국 국회의원들인가 아니면 당나라 국회의원들인가 그렇게 물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철이 없어도 너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단체가 그렇게 뭐라고 요구를 많이 하더라도 국회의원들은 최소한 나라 전체의 이익이라는 국익이라는 것을 보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법을 만들어야 되지 지금 뜬금없이 해외 석탄투자금지법 같은 걸 만들면 어떻게 해야 됐냐에요. 정말 여당의 국회의원들은 강가에 내놓은 아이들 같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저렇게 철이 없을까 정말 정말 철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실 진실 정론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온라인 신문인 공데일리가 출범했습니다. 여러분 방문하셔서 해원도 가입해 주시고 또 많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한국 상황을 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해서 출범한 영어 유튜브 채널 gongtv도 여러분 많은 박수를 바랍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